주식 동무님들 반갑습니다. 추세와 수급의 달인 추숙입니다. 오늘 분석할 종목은 오스코텍입니다. 종목 분석에 앞서서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저희 기를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 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종합분석자료는 동영상 마지막에 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스코텍. 주가 지금 강하게 상승하고 있습니다. 상승하고 눌리목, 상승, 눌리목, 상승, 눌리목에 따라서 다시 또 상승하려고 하고요. 계속 신고가를 계속 경신하고 있는 상태죠. 보시게 되면 이때 당시에 여기가 신고가 권이었고 거기를 돌파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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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에 또 돌파할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최근 나왔던 이슈입니다. 7월 3일 날 나왔던 이슈네요. 레이저티닉과 아미반타마병용요법 FDA 승인여부 발표 임박 속에 기업가치 레벨업 기대감에 상승했다는 제목이네요. 2024년 8월 레이저티닉과 아미반타마병용요법에 대한 FDA 승인여부가 발표될 예정이다. 승인 가능성이 높다. 이와 관련 마리포사 임상 3상 성공과 FDA 우선협상 우선심사 대상을 선점했다. 2024년 3월 아미반타마병용요법과 체머라고 하나요? 체머라고 하나요? 아무튼 병용요법 FDA 승인으로 보완 요구서안인 CRL 수령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레이저티닉과 아미반타마병용요법 FDA 승인 후 3분기 내에 미국 출시를 예상하고 3분기 미국 출시 마일스톤 수령 및 4분기 판매에 따른 로열트 수령이 전망되고 있다. 동산은 국내 최초로 국산 신약을 빅파마해 기술 이전 후 글로벌 상업화까지 성공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추후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기업가치 레벨업이 예상되고 있다. 동산은 자회사인 제노스코와 공동개발한 레이저티닉을 2015년 유한량에 기술 이전했고 유한량행은 2018년 한국 판권을 제외한 글로벌 판권을 얀센에 기술 이전한 바 있다. 이런 내용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관련되어 가지고 레이저티닉과 아미반타마베 병용요법에 대해서 미국 FDA 승인 여부가 상당히 핵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와 지지 때 말씀을 할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산은 어떻습니까?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상승, 눌림목 다시 상상한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계속 상승, 눌림목 하면서 계속 신고가, 52조 신고가를 계속 경신한 상태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50조 신고가 경신, 여기서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번에 또 돌파를 하게 되면 여섯 번째 또 52 신고가 구간이기 때문에 계속 차근차근 밟아 올라가는 계단식 상승하고 있는 종목이라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주가에서 저항 때하고 지지 때 말씀을 드릴게요. 오늘 6.71% 상승하면서 42,950원에 마감했습니다. 동산 같은 경우는 저항 때는 43,000원대가 되겠습니다. 43,500원 정도 되겠네요. 43,500원인데 오늘 42,950원이에요. 43,500원 저항 때가 그러면 대략적으로 한 550원만 오르면 저항 때거든요. 그래서 너무 짧으니까 동산 같은 경우는 현재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거 아니기 때문에 5.1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1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 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시단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43,500원부터 5.1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구간의 지지 때 같은 경우는 1차 지지 때 38,000원, 2차 지지 때 34,000원, 3차 지지 때 31,000원, 그 밑에 29,000원과 27,000원, 25,000원, 23,000원, 21,000원, 18,000원대 구간이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 제가 고점에서 차이시란하고 나서 제 매수위치는 종합 분석할 때 말씀드리기 때문에 동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급동안을 보셨습니다. 외국인 한 달 동안 15만 3천 주를 팔았습니다. 최근에 보는 외국인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고요. 기원 한 달 동안 4천 주를 팔았는데 최근에 전반적으로 순 매수했다가 최근에 조금씩 팔면서 현재는 트레이딩과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해서 샀다 팔았다 트레이딩하고 있습니다. 금투는 최근에 트레이딩, 보험은 최근에 조금씩 팔고 있고요. 투신 같은 경우는 전반적으로 순 매수, 연기금은 최근에 순 매도, 상호편도 최근에 트레이딩과는 보시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동사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핸들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동향을 예의주시하시면 되겠습니다. 신용비료 같은 경우는 0.59% 이 정도면 양호합니다. 3%대까지는 양호하다 안정적이다 라고 말씀드렸고요. 동사의 시가총은 1조 6천억대입니다. 코스피 1위부터 100위까지를 대형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코스닥 종목인데 무슨 코스피 얘기하느냐 라고 말씀하시겠지만 대형주가 대략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이 3조 7천억원 때입니다. 3조 7천억원 이상이면 코스닥 종목이라도 대형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1조 6천억원대이기 때문에 동사는 중소형주로 분류하시면 되겠습니다. 왜 제가 대형주, 중소형주 분류하느냐? 책임경영 확인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동사는 최대주 지분이 12.9% 지분율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최대주 지분율이 30% 이상이 되야만이 책임경영한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12.9% 최대주 지분율이기 때문에 책임경영 확인 차원에서는 최대주 지분율이 조금 약하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GKS에서 9.8% 지분율을 가지고 있네요. 모르겠습니다. 혹시 GKS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가 대략적으로 3.1% 정도밖에 차이가 안납니다. 그래서 혹시 2대 주주의 동향도, 2대 주주 GKS의 동사의 주주분이시라면 GKS에 대해서 한 번 더 회사 주담한테만 체크 한 번 하시고요. GKS하고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냐? 아, 그 회사하고 우리하고 전혀 상관없습니다. 라고 하시게 되면은 향후에 GKS의 매물을, 매수를 여부를 꼭 한 번 다시 한 번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1대 주주하고 2대 주주 지금 3%밖에, 3.1%밖에 차이 안나기 때문에 꼭 한 번씩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GKS에서는 한 번씩 계속 검색 한번 해보세요. 동사의 지분을 늘리는지 아니면 빼는지. 실적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외출액 같은 경우는 작년에 50억 원대에서, 올해는 360억 원대, 내년도에 875억 원대 예상되면서 전반적으로 외형 성장이 예상되고 있고요. 영업인은 적자였다가 작년에 320억 원대 적자여서 올해 28억 원까지 상당히 큰 폭으로 적자 폭이 감소되고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엔 드디어 흑자전환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단기순위기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적자였다가 작년에 280억 원대 적자여서 올해 20억 원대 적자, 내년도에 400억 원대 상당히 큰 폭으로 영업인 단기순위기,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분기 실적 보시게 되면 작년 1, 2, 3, 4분기, 올해 1분기까지도 전반적으로 계속 영업인은 적자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반기부터 분기별로는 흑자전환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토탈로 보게 되면 2024년은 소폭 적자가 되겠지만 25년도, 즉 내년도에는 상당히 영업이 좋아진다.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채비는 39%, 유보율은 400% 되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고요. 동사의 내년도 예상 영업인율은 49.9%입니다. 거의 50% 가까이 된다는 거죠. 만원어치 팔면 5천원이 남는 게 내년도 예상 영업인율이라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동사의 내년도 예상 EPS는 890원, BPS는 3314원이 되겠습니다. 계산을 쉽게 900원 기준으로 현재 벨레이션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900원이면 9천원이면 10배입니다. 9, 4, 36, 9, 5, 45, PR 40배가 조금 넘는 45배 정도 수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PR 45배, PR 45면 비싼 거 아니냐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동사는 바이오주입니다. 코로나 당시에 엔데믹 시절에 어떻습니까? 아, 팬데믹 시절에 어떻습니까? 코로나 진단키트주들이 대략적으로 영업인율 40% 나왔습니다. 동사 내년도 예상 영업인율 49.9%, 거의 50%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당시에 코로나19 당시에 진단키트주들이 관련돼가지고 영업인율 40%인데 PR이 몇 배 했냐? PR이 100배 5원이었습니다. 동사 내년도 예상 영업인율이 50%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현재 주가 위치에 어떻다? 그만큼 되지 않는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남아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꼭 이 종목이 코로나19 당시처럼, 이 종목이 진단키트주들처럼 PR 100배까지 간다? 뭐 그런 얘기는 아닙니다. 만은 아직까지 그에 비해서는 아직까지 조금 더 오를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다는 거죠. 동사의 매출이 어디에 나오냐? 주로 골이식제, 현재까지는 27.2%, 그리고 로열트 수익에서 26%, 치과형 의료동구 23%, 오일 쪽에서 15%, 나머지 기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본금 변동내역 보시다 하십니다. 올해 2024년도에 주식전환을 만주를 했고요. 작년에 유상증자를 두 차례, 주식전환을 세 차례, 네 차례, 다섯 차례, 작년에 다섯 차례 했네요. 대략적으로 100만주, 12만주 했기 때문에 130만주 내외가 되어있습니다. 130만주 내외 어느 정도 매물은 있다는 것을 참고하시고요. 동사 아까 보셨던 것처럼 부채비는 39%, 유불은 400%대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재무상태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유상증자 가능성은 일부 열려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계사함이 연결된 회사로는 연구개발과 건물임대관리 연구개발하는 자회사가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고요. 정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스코텍 오늘 종가 42,950원에 마감했습니다. 수급전환은 개인의 평균 매수당가 41,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41,000원대, 기관의 평균 매수당가 40,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40,000원대이고요. 외국인의 평균 매수당가 41,000원대, 평균 매도당가 41,000원대입니다. 자세한 수치는 글자를 크게 해놨기 때문에 우리 주식농무님들께서 직접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동사는 외국인이 핸드라곤인데 현재 샀다 팔았다 트레딩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본적 분석상으로는 작년 대비 올해 BPS가 6.8% 감소할 것 예상되고 있고 내년도에는 드디어 영업이익, 단기순위기, 흑자전환이 예상된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모멘토론은 레이저티닉과 아미반타마베 병영역법이 미국 FDA 승인 여부가 곧 발표가 된다, 발표에 임박하고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추세적으로 보셨습니다. 차투세는 56.7이기 때문에 과일관 7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고요. 수급주세는 56.7이기 때문에 과일관 80까지는 충분한 여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보조지표상으로는 상승할 수 있는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표주가는 현재 동사 위치는 50이죠. 신고가 부근이기 때문에 투자자의 심리가 흔들리는 구간이기 때문에 5일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5일선 종가상 이탈 시 절반 정리, 그 다음날 시가에 회복하지 못한다면 나머지도 차이시는 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손절라인, 손절라인 내지지만 이거는 재매수 위치입니다. 1차 재매수 위치는 34,000원, 2차 재매수 위치는 31,000원 구간이 있다는 점 투자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오스코텍에 대한 종목 분석이었고요. 구독자에 댓글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저의 기운을 받아서 주식 투자가 대박나실 겁니다. 더불어서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이상 추세와 수급의 달인 주식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